안녕하십니까 최주원입니다 오늘은 특명정대 고버스타즈의 GB 커스텀 바이저 네 파워 커스텀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갖다가 연결해서 하는 거 한국면 파워레인저 고버스타즈 네 나오는 GB 파워 커스텀 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돌려서 박스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파워레인저 고버스타즈 파워 커스텀 It's morphin time It's morphin time 빰빰빰빰빰 파워 morphin 이렇게 이 제품을 파워 커스텀 모드를 하기 위해선 GB 브레스 morphin 브레스 오케이 It's morphin time 오케이 스페셜 모드 스페셜 모드 하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호 이런 게 있네요 자 GB 커스텀 버스터 기어 시리즈 09 지난 시간에 제가 리뷰했던 이거는 02 거든요 버스터 머신 GB 머신건 02인데 얘는 09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닉이랑 고리바나 우라사키 레비터스 우사하다 우라사키 아니 이게 뭐였지 어쨌든 1번판 이름들이 있는데 다 각자 이 닉은 닉인 걸로 알고 있고 뒷면수 보시면은 파워모핀 하는 모핀 이렇게 나와 있구요 그리고 세트 내용 GB 커스텀바이저 1개 전용 멜트 하나 설명서 하나 그리고 GB 브레스와 합치하여 파워 업 파워 변신 파워 커스텀 모드 GB 커스텀바이저 울린다 GB 클래스 여기 보시면 5개의 대사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GB 커스텀바이저 고 버스터즈 파워 업 파워 커스텀 고 고 고 버스터즈 에네트론 유출 발견 메탈로이드 반응 캐치 이거 라이온 블레스터가 하는건데 어쨌든 어 GB 벨트를 이용하여 전용 벨트를 이용하여 GB 커스텀바이저와 GB 브레스를 합치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파워 커스텀바이저 It's morphine time 빰빰빰빰빰빰빰 파워 morphine 한다고 합니다 각각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두가지 GB 스가 모두 정개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앞모습 보면 반다이 코리아 2013년 여기 제조년 2013년 고 버스터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워 morphine 레또버스터 블루버스터 예로버스터 이렇게 나와있구요 여기 위에는 파워 morphine 레또버스터 블루버스터 예로버스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먹들을 다 쥐고 있어요 얘는 여기는 또 다르고 자 한번 박스를 다르게 훑어보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은 이렇게 이렇게 옆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위는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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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짜자자자 자 흠 훗 훗 훗 훗 훗 오케이 이건 뭐니 오 이런게 있네요 오 이거 팜플렛 같은거 가봐요 한번 보도록 하자 팜플렛은 봐야지 아우 이거 자기판으로 꾸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칼로 칼로 어우 조심조심 위험해 위험해 조심조심 폰 뜯어볼 슉 슉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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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뭐지 항 자 여기보시면은 각 버디 로이드 5개 31가지 대사가 있구요 어 바이크 보드 티타닉 바이크 이거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은 버스터머신 시리즈 야 이것도 다 오래된 옛날거죠 자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있었겠죠 뭐 알편 궁금하진 않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곡을 자 이렇게 해서 Are you ready? Power move Custom Let's move in time 이렇게 해다 자 이거 이렇게 합쳐 자 잉 음 그러면 이게 전원 버튼이 여기 있군요 오호 자 다시 쑥 쑥 자 오 세트 Are you ready? 보소 오오 보소 풀어 오케이 조심조심 이렇게 하고 뭔가 잘못 붙인 것 같은데 아니야 자 보시면은 이게 이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이 방향이 맞나? 이렇게 보면은 이 방향이 맞아요 근데 뭐가 아닌 것 같아 설명서를 좀 봐야겠어요 Are you ready? Powered Custom Let's move in tim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누르고 Are you ready? Powered Custom Are you ready? Powered Custom Are you ready? Powered Custom It's all been time 파워모핀 이거 딱 누르면 파워모핀이 되는데 아 이거 아 잘 모르겠네 이게 맞나? Are you ready? Powered Custom Let's move in time 이걸 가야 되거든요 음 음 자 자 Powered Custom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네 레디는 됐는데 언제든 준비가 되긴 됐는데 레디는 레디인데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Powered Custom Let's move in time 자 자 Powered Custom 자 Powered Custom Powered Custom Powered Custom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Powered Custom 아 O 오 가 네 확 Yay 흰 으 감사합니다 오늘 cesset 아 кая 으 오 오더 스타트! 하워 쿠스템! 셋! Are you ready? It's morphin time! 하워 쿠스템! 네, 어쨌든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벨트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벨트를 이렇게 찰 필요는 없어서 네, 그럼 안녕!